또 독보였던 한 시즌이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피아비 선수인가요? 네, 피아비 선수 같아요. 그러네요. 조금 오늘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네요. 저번 대회 우승자잖아요. 작년 시즌에 블루원.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원 리조트 팀 리그에 찬찹박 선수가 새로 합류했잖아요. 그렇죠. 프레드릭, 아, 저, 스롱피아비 선수의 팀 동료잖아요, 찬찹박 선수가. 이제 새로운 동료를 응원하는 거죠. 영화배우 같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찬찹박 선수가 참 예량입니다. 잘생겼어요. 옆둘리기. 자, 지금, 어... 관중석에서 응원이 있거든요, 지금. 찬찹박 선수가... 랜시즌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이죠? 네. 저는 응원을 받을 때 또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서한솔 선수인가요? 음... 그렇게 보이죠? 아... 네, 김민영 선수. 서한솔, 뭐 김민영 선수가 블루원 리조트 소속인데, 김민영 선수인가봐요? 아, 김민영 선수요? 아, 김민영 선수요? 네, 김민영 선수 같네요. 블루원 리조트 선수들이 시즌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처럼 또 남녀 모두 결승에 간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 될 텐데 지난해에는 사파타와 스롱피아비 두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죠. 네, 맞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역전 우승에 성공을 했었고, 스롱피아비는 또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비껴치기죠. 긴 각도를 보내주는데요. 자, 이제 조금... 네, 맞습니다. 참차퍼센스가 기본 공도 미스를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공들도 득점을 해내가면서 4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자,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갖고 왔는데, 다음 배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5득점지에 성공하면서 9대6으로 앞서가고 있는 천차파. 자, 기스를 빼면서 각도를 짧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두각의 기스 뺐고요. 네, 좋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말 천차파 선수의 실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노병자 선수도 더 집중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껍게 기스 잘 뺐고 각도 잘 맞춰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좀 보고 싶었었는데, 1, 2세트는 사실 조금 걱정스러웠죠? 그렇죠. 적당한 두께 선상에서 엿둘리기 만들어줘야 되고요. 일목적고 내공을 따라오기 때문에 네. 득점되면은 또 다음 배치도 이어지거든요. 자, 득점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 끄름이 탔습니다. 자, 11대6. 자, 이런 장타가 한번 나오면 어깨가 풀리죠? 또 자신감도 생기죠?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포지션을 만들면서 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배치도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가 왔습니다. 빨간불 컨트롤하는 거 보고 지금 옆돌리기. 일단 뭐 득점은 돼야 되는데. 네. 네, 좋습니다. 여기가 흐름은 탔는데 다음 배치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배치가 미목적고 컨트롤을 잘 해주긴 했는데 조금 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라도 좀 더 쎄서 뒤에 꽁이 보이면 괜찮아요.